반갑습니다.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카메라나 폰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저장장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닷케이스 이 제품은 단순한 포켓M2 NVMe SSD 인클로저 그 이상으로써 듀얼 데이터 보호 및 실시간 판독 기능을 제공합니다. 닷케이스는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 카메라 및 기타 장비와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4분의 1인치 나사 구멍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야외에서 촬영하든 실내에서 사용하든 닷케이스는 안전한 연결과 쉬운 설치를 위해 모든 상황에 적응합니다. 물론 OTG 기능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USB-C 휴대폰 또는 기타 안드로이드 장치 역시 오픈 카메라 앱을 통해 닷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닷케이스는 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에 진심인 분들에게 장비에 직접 연결하여 안정적인 촬영과 원활한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4분의 1인치 나사 구멍을 사용하여 삼각대, 휴대폰 거치대, 게임용 책상 등과 같은 원하는 위치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내장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 저장 용량 및 SSD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판독할 수 있어요. D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제어하고 작업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로스 프로텍션을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정전 또는 서지로 인한 데이터 손실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PLP를 이용하여 최대 2TB의 SSD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호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읽기 전용 모드는 중요한 데이터의 우발적인 삭제 또는 수정을 방지하여 추가 보안 계층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파일과 기밀문서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최고의 데이터 무결성과 보호를 제공해요. 그리고 닷케이스는 USB 3.2 젠2의 놀라운 속도로 초고속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어 작업 흐름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 본체로 구성되어 있어 세련된 외관과 매끄럽고 견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닷케이스는 펀딩 제품으로서 상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 구성품도 준비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잠깐!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가실 거죠?